내 여자친구는 점막 높이! 여보세요? 뭐하긴, 나 통화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지. 자기는 뭐하고 있었어? 여보세요? 거실이라 그런가? 방으로 들어갈게, 잠시만! 이제 잘 들리지? 근데 왜 웃어? 설마 개쵸 거 아니지? 아, 졸리다. 이제 그만 자자. 잘 자, 사랑해. 얼만큼? 그게 뭐야? 식상해. 근데 있잖아. 이제 진짜 잘까? 마지막으로 우리 저번에 여행 갔을 때 생각나? 어? 시간이 언제 새벽 3시가 됐지? 우리 이제 진짜 진짜 자자. 어? 어?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. 잠만 눈빛